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그렌증후군과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질환은 서로 다른 단계를 타겟으로 하지만 공통적인 면역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어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질환 사이의 상호작용과 유병률, 성별에 따른 발병빈도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슈그렌증후군 환자 중 상당수가 갑상선 문제를 경험하고 반대로 갑상선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슈그렌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자강체 역할과 이 두 질환을 연결하는 병리적 메커니즘까지 알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질환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서 슈그렌증후군 관련 치료를 시작하신 50대 초반 여성의 케이스인데요. 슈그렌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1년 전 받았지만 이미 20년 전에 산후 갑상선염을 아는 적이 있었고 10년 전에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한 저하증으로 계속 약물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동안 이 여성분께서는 슈그렌증후군과 산후 갑상선염 하시모토에 대한 관련성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여성분의 케이스처럼 슈그렌과 갑상선 간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주제를 통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슈그렌증후군의 동반대는 다른 질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슈그렌증후군은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로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안구건조증과 구강건조증이지만 피로감과 관절통,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수면문제, 근육통, 불안증, 신경병증과 두통, 변비, 근무력감, 조조강식, 어지러움증, 만성기침 등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증상들은 슈그렌증후군 환자의 60에서 80%에서 나타나지만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도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 슈그렌증후군 대단에서 최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슈그렌증후군에 동반되는 주요 질환에는 서문근육통이 31%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19%,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에 해당하는 하시모토 질환이 18%였습니다. 그 외에도 혼합결합조직 질환이 14%, 전신홍발 루프스가 8%, 셀레압병이 5%에서 동반되었습니다. 방금 연구보다 수년정 진행했던 다른 조사에서는 레이노가 38%, 신경병증이 38%, 비염이 33%였고, 서문근육통은 29%, 그리고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은 23%였습니다. 그 외에도 루마티스 관절염이 21%로 조사되었고요. 자 이제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고요. 다음으로는 항진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그레이브스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시모토가 아닌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위축성 갑상선염까지 포괄하고요.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흔히 산후 갑상선염으로 알려진 질환도 자가 면역질환에 속하며 무통성 갑상선염 역시 자가 면역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1차성 점액 수정도 자가 면역질환에 속하는 만큼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이 자가 면역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 위축성 갑상선염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런 갑상선 질환은 자가 면역질환의 특징인 자가항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TPO 안티바디와 TG 안티바디가 많이 발견되고 그레이브스병에서는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대표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이 항체들은 3가지 질환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전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약 75%에서 85%를 차지하며 그레이브스병은 전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저하증과 항진증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면 자가 면역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제외한 다른 갑상선 저하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이터병과 뇌화수체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갑상선이 파괴된 경우와 양극성 장애에 사용하는 리튬 같은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약인성 경우와 수은 중독과 같은 독성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요오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을 제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중독성 결정성 갑상선 행정으로 대략 8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요오드를 과다 섭취해서 나타나는 경우와 호흡기 감염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시적으로 항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중독증이 있고요. 뇌화수체 양성 중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드물게 자궁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병하기도 합니다. 쇼그렌 중후군과 갑상선염은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보이지만 유전적인 공통점과 병리적인 공통점이 많은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에는 많은 HLA 관련 공통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과 진행 과정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쇼그렌 중후군과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은 모두 유전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적 유발인자에 노출되면서 면역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자가항체가 생성되면서 B셀과 T셀 등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분비샘에 침윤되면서부터 분비샘의 기능이 저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상선염과 침선염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도 있고요. 질병이 진행하는 병리적 과정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자가 면역성 활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가항체와 사이토카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두 질환이 어느정도 관련성이 높은지 최근 연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쇼고렌 중후 환자 중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 환자들의 비중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2024년 발표된 논문으로 총 168명의 여성 쇼고렌 중후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50세였고 이 환자분들은 SSA가 모두 음성인 경우였습니다. 대신 침샘 조직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확진된 경우들이고요. 이 중에 ANA가 양성인 경우는 57%였고 루마티스 팩터가 양성인 경우는 30%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쇼고렌 중후군의 특징적인 자가항체인 SSA와 SSB항체가 없는 경우에 35%에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확인되었고요. 직접 관련은 없는 주제이지만 ANA가 양성인 경우는 음성인 경우보다 신경병증과 원발성 담직성 단관념, 림프구 감소증, 효소판 감소증 발병 위험이 ANA의 음성인 경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SSA가 음성이면서 ANA가 양성인 쇼고렌 중후군 환자 중에서는 52.3%에서 자가 면역성 갑상선 염이 발견된 만큼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2013년 389명의 여성 쇼고렌 중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389명의 쇼고렌 중후군 환자들과 일반인 173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갑상선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다양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쇼고렌 중후군 진단 초기일수록 갑상선 염 발병 위험도 높아졌고 45세에서 54세 사이의 중년 여성에게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가 면역성 갑상선 염에 나타나는 쇼고렌 중후군의 위험성을 확인해본 연구도 있었습니다. 170명의 하시모토 갑상선 염 환자 중에서는 28명 즉 16.5%에서 쇼고렌 중후군이 확진돼서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요. 그레이브스병 환자 중에서는 4.7%에서 쇼고렌 중후군이 발생해서 일반인에 비해 약 7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의 관련성이 의심될 때 언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가 문제인데요. 호르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T3, T4, TSH 등의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수치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뒤에 말씀드린 증상이나 다른 검사 소견이 있다면 이때는 쇼고렌 중후군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직증에서 모두 많은 구강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쇼고렌 중후군에 대한 검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하증이 있을 때는 침샘이 잘 부를 수가 있고 고릅수가 지연되면서 치주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며 혀가 붓고 커질 수 있고 혀에 염증이 생기는 설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맛이 변화할 수 있고 치아에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직증에서도 치주 질환과 충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치아 우식도가 높아지며 구강자격암 중후군과 쇼고렌 중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고렌 중후군은 언제 검사해야 되는지 2016년 유럽 류마티스학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안구건조증과 구강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입안의 통증, 입안의 음식이 잘 달라붙고 음식이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나타나며 발음이 어렵거나 먹기 어려운 느낌이 들고 구강 내 감염이 증가하며 충치와 치주 질환이 증가하고 틀리사룡이 어렵게 되며 입바닥에 침이 잘 안 고이고 혀 표면이 붉어지면서 갈라지거나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발생하며 입꼬리의 염증인 구각구슨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입천장의 홍반이 보이거나 위측설이 보일 때 쇼그렌 중후군 검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눈이 충혈이 잘 되거나 피로감이 심하고 시력이 약해지고 안검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각막염, 결막염 등에 감염이 증가하거나 각막의 괴양, 혈관의 확장, 혼탁이 나타날 때 쇼그렌 중후군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목소리가 쉬거나 웨이도의 가려움증, 만성기침,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이 있을 때에도 쇼그렌 중후군 진단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일반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호중구, 효소판 감소증이 계속되거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감마굴린 수치가 높아지거나 항액항체 루마티스 인자, SSA나 SSB 항체가 있을 때 그리고 보체 수치가 낮아지거나 할렝글로블린이 발견될 때도 역시 쇼그렌 중후군 진단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관련된 질환 중에는 다발성 단일신경염, 축상신경병증, 신경조약증, 3차신경병증, 뇌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한 증상, 시신경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무균성 뇌수막염이 있을 때도 그 원인에 쇼그렌 중후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간직성 폐렴이나 기질성 폐렴, 폐동맥 고혈압의 원인 중에 쇼그렌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원인 세뇨관성 산증, 적할륨주기마비, 골연화증 등의 신장질환과 요로결석, 신수질 속해증, 간직성 박면역 등의 비뇨기 질환, 재발성 이하성 비대증, 감각신경선 난청, 림프종이 있을 때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윤상홍방과 피부자반증, 다리의 괴양, 손발에 나타나는 레이노소상과 자율신경신초증이 있을 때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지 않게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SH와 T3, T4가 정상이더라도 일부에서는 TPO, TG, TSH, 리셉트에 대한 자가항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의심될 때에는 자가항체에 대한 검사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쇼그렌증후군과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 사이의 높은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질환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유전적 소인과 환경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발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된 통계를 통해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질환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정기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래 한의원이 그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